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늦게까지 작업하는 바람에 현장이 엉망이 되어서 청소를 하러 나왔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앉아서 편도를 하나 먹었습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예술이에요 예술. 양이 작은 것 같지만 충분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후에 현장에 돌아와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낯익은 번호판을 가진 차량 한 대가 견인이 돼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5년차 단골 고객님께서 차량을 입고해 주셨습니다. 주행 중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슥슥슥슥슥슥 무언가 갈리는 소리가 계속 발생하고 그 소음과 진동이 고스란히 차량으로 들어와서 무서워서 운행을 할 수가 없어서 차량을 정차 후에 견인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내일 당장 타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꼭 오늘 차량을 수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모컨을 눌러서 문을 열고 열린 버튼을 눌렀을 때 불이 깜빡깜빡 두 번이에요. 대부분의 차종들이. 시동을 오고 차 핸들을 틀자마자 이상한 소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차량을 리프트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정비사들은 습관적으로 차량이 입고하게 되면 본닛을 먼저 열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DM 산타페입니다. 분명히 이번 소음은 하트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리얼 점검. 차량의 위치를 잘 확인한 후에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이 정확한 위치에 닿아야 돼요. 이 부분. 오래된 차량들은 분식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올리는 순간 이 바닥이 끊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느낀 소음은 동순석 쪽이었어요. 이 동물적인 감각, 공간, 지각 능력으로 정확하게 센터에 맞추고 차량을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쪽일 거예요. 차량을 올리자마자 원인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타이어를 분리해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돌려서는 소리가 안 날 거예요. 반대로 핸들을 틀어서도 소리가 안 나고요. 하지만 차량이 내려오면 무조건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초참하네요. 정말 초참합니다. 와 만약에 이대로 계속 주행을 하셨다고 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나설 수도 있겠어요. 타이어가 빵 터져버리거나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비판이 보이시나요? 쇼크 오브 쇼바에 장착된 스프링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튕겨져 나와 버렸어요. 무언가 마찰을 위해서 깎여진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하네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휠과 마찰이 돼서 휠이 다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타이어 쪽이네요. 타이어를 완전히 다 파먹었습니다. 동그랗게. 얼핏 보면 이 타이어 본래 무늬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완전히 날카롭게 다 깎여 버린 거예요. 타이어도 변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저는 고객님께서 아주 급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아산과 천안 사이에 휠에도 부품을 판매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빨리 전화를 해서 문을 닫기 전에 부품을 알아보고 있으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이야기는 DM3 타입에 스프링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 위험합니다. 다행히 모든 부품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부품들이 앞쪽 쇼크 오브 쇼바에 관련된 모든 부품들이에요. 파손된 부품은 스프링이지만 고객님께서는 무언가 찜찜파가 불안하시다고 관련된 부품들을 모듈이 다 교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부품들을 쇼크 오브 쇼바에 장착을 해야 돼요. 일단은 먼저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쇼크 오브 쇼바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볼트와 너트 몇 개 한번 풀어주면 쇼크 오브 서버는 쉽게 탈거가 되죠. 일단 차량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탈거하시는 부품들을 모두 탈거한 후에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쇼크 오브 쇼바에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풀어줘야 돼요. 볼트와 너트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윤활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링크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불량할 경우에는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지나갈 때 달가닥 달가닥 하는 소음을 발생시키고요. 무언가 금속끼리 부시치는 딱딱 하는 그런 소음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쇼크 오브 쇼바에 이렇게 휠 스피드 센서와 그리고 브레이크 호스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작은 볼트로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고정 볼트 두 개를 탈거하면 밑에서 할 일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볼트 쪽을 스패너로 잡고 너트 쪽을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볼트 두 개로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이 볼트는 재사양하지 않고 교환할 거예요. 신품으로. 차량을 내려서 위에서 너트 세 개만 풀어주면 됩니다. 쇼바 너트는 이곳에 숨겨져 있어요. 커버를 분리하면 보일 겁니다. 너트를 풀러야 되는데 두 개는 잘 보이는 곳에 있고 한 개는 이 안쪽으로 숨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마지막 하나 그냥 풀러버리면 쇼크업 쇼바가 바닥에 뚝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은 풀러주고 왼손은 쇼크업 쇼보를 잡아주겠습니다. 세 개 조심스럽게 빼주면 돼요. 아주 살짝 걸쳐있네요. 아 처참합니다. 여기 있는 부품들이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정말 가바운데 합쳐지니까 무겁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기는 부품들을 모조리 다 조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대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왼손은 쇼크업 쇼바를 잡아주고 오른손은 너트를 걸어줍니다. 상단 너트는 아직 꽉 조이진 않을 거예요. 밑에서부터 다 조립을 한 후에 차량을 완전히 내려서 그 다음에 조일 겁니다. 자리를 잘 잡아주고 심픈 볼트를 장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 노트를 체결해 주고요. 뺐던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체결합니다. 간앞과 다 깜빡하고 이 브레이크 호스 브라켓 쪽 볼트를 체결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호스가 간섭이 돼서 찢어지는 순간 큰일 납니다. 절대로 깜빡해서는 또 안 돼요. 장착이 다 되었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휠과 타이어를 장착하겠습니다. 타이어도 무조건 교환하셔야 돼요. 모든 부품을 다 체결했습니다. 동승석조, 쇼크업 쇼버, 스프링, 상부패드, 하부패드, 그리고 베어링, 마운트까지 모든 교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원인 부품은 스프링이죠. 물론 스프링만 교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처럼 이 스프링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스프링을 교환하실 경우 쇼크업 쇼버와 함께 교환하셔도 좋겠고요. 쇼크업 쇼버를 굳이 교환하지 않으시고 재사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리됐을 때 함께 교환하시면 물론 아주 좋겠죠. 쇼버는 재사용해도 함께 교환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상부패드와 하부패드를 함께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쇼버 마운트, 베어링 금액이 얼마 하지 않는 부품들은 작업을 하실 때 함께 교환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그냥 재사용하게 되면 얼마 했다가 또 소비 발생을 해서 교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간략하게 테스트 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이어를 하나 가지러 가야 돼요. 타이어까지 교환한 후에 그다음에 고객님께 연락을 드려서 차량을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요일인데 너무 늦어졌어요. 카멘 패밀리가 공동구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카멘 패밀리의 모든 영상의 설명란을 확인하시면 공동구매 링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멘 패밀리가 진행 중에 공동구매가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좋은 제품, 저렴하게 공동구매합니다. 공동구매는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좋은 제품들을 짧은 시간 내내 공동구매를 하고 또 새로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득템하실 제품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가게에서 일이랑 살아라고 합니다.